청양고추 장종 여름이 너 누구냐? 도구야, 너 아들이야? 아리야? 왜 이렇게 예뻐? 마마? 아이고 맛있어 우리 아기 손이 갇혔어 아기 이제 사람을 조심해야 돼 양이 기다려봐 우리 아기 아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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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비켜줄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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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야 언니가 준 사람 맛있지? 아들 남자애인데 오야 오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많이 먹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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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어 아빠랑 먹어 두부 아들이네 두부 아들이네 아들이에요 두부야 많이 먹어 두부 아들도 많이 먹고 간식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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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양이 다 먹었네요 그 stuff 안 먹었네요 정말 맛있었어요 매우 맛있었어요 주부 잘 먹었죠? 너무 잘했죠? 내가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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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가 잘 돌봐줄 줄 알았나 봐요 아이쿠다 왔어요 왔어요 저번주에 왔었지? 아니지 아무리 하면 어떠냐 아이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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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애가 따뜻하게 생겼다 애가 두상이 커가지고 커요 골격 자체가 엄청 예뻐요 최선이 가장 예쁜 노란 고양이 빵빵빵빵빵빵 아이쿠다 최선이 먹고 이제 목욕하네 소리로 멜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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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맛 멜론이 나는 그치맛 멜론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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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